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홍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홍프로님. 홍프로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 깨예요? 6월 말일이죠. 맞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었나요?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지만 상반기에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고 하반기 대비 좀 확실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홍프로님과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게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내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열심히 상담 도와주실 거죠? 네. 네. 오늘도 매도해진 홍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119 이 한 시간을 알차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프로님과 종목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화상담인데요. 전화상담번호 같은 경우에는 023772에 0256번이고요. 문자상담 같은 경우에 유료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홍프로님과 함께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까지 꾸짐하게 챙겨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자상담과 유튜브 상담은요.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스피드 종목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선물은 역시나 챙겨드려야겠죠. 햄버거 세트 혹은 커피 쿠폰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으신 분들은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까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보다 더 똘똘한 종목을 찾을 수 있도록 비법이 담겨있는 USB 오늘도 넉넉하게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떠한 문자를 보내드려야 될까요? 뭐 은별씨나 저한테 화이팅하시라고 하면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듬직하다, 잘생겼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뭐 거짓말이기 싫으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진심 어린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당첨 확률이 더욱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샵 3772번으로 우리 화이팅할 수 있는 문자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응원의 문자, 화이팅 문자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회 문자체험권까지 챙겨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종목상담의 USB에 문자체험까지 정말 푸짐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상담 119.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나는 종목상담이 너무너무 급하다, 절실하다 하신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값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문자상담이 당첨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문자상담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상담 119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6월 29일 종목상담 119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방송 마치고 8시 5분 정도부터 시청자 여러분을 모시고 바로 온라인 무료 상담. 그리고 오늘 주제 같은 경우는 7월에 지금 어떻게 보면 6월달 5, 6월이 지금 시장이 사실 상승장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상승장으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7월을 빛낼 주도주는 이라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고 무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의 마스코트 은별 씨가 화면에 나오고요. 그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밑에 지금 현재 제가 방송창을 열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8시 5분부터 진행하니까 시장 얘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철강주가 조종이다. 금융주가 조종이다. 아침 시초가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사이클이나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먼저 마감 시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외국인이 시초가부터 강한 매도가 됐고 오후장 들어서면서 그 매도세가 더 증가하면서 하락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바로 1시에 사실 많이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윤 전 총장 종목이 오늘 아마 재료가 일단 노출이 되면서 하락 기조가 중간에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상승 마감은 했지만 중간에 종목들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약간 회복하면서 코스탁이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0.4% 하락한 3,286포인트에 마감됐고요. 코스탁 같은 경우는 플러스 0.4% 상승한 1,022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기술주 강세로 인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일단은 S&P 500과 나스닥 쪽이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금일 니케이 항생 상해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조금은 그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열릴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불안정한 시장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일 소폭 하락한 1,129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간단하게 마감 시황을 말씀드렸고요. 관심주 수익 리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월 24일날 제가 보험주 중에 현대해상을 여러분께 제시해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최대 11.5%까지 수익이 났고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날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한미사이언스가 금일 제시해 드리고 나서 6.7%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대비로는 제가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노란톡에서도 몇 번 반복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금리가 지금 공공연하게 하반기에 무조건 올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전으로 생각하면 지금 0.5이기 때문에 두 번 올려도 보통 한 번 상승시킬 때 0.25씩 올리는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돌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보험주와 여러 가지 은행주가 있긴 한데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오른 적이 없습니다. 차트 자체가 올해 2월달을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특수성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평균 주가를 본다면 2만 2천원 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가격이 2만 4천원 이하 구간이었는데 아무튼 거의 한 한 달 정도를 옆으로 가다가 일단은 목표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현재 구간이 직전 고점 상단 자리와 딱 맞물립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종목이 조종을 준다면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까지 상승이 나온다면 대략적으로 22만 7천 5백 원을 추가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니까 하락한다고 겁먹을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 월봉 자체가 차트 자체가 상승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주로 보험주가 금리를 상승한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하반기까지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한미사이언스인데요. 한미사이언스는 일단은 제가 재학주 하면 저 생각나는 종목이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이 지금 아직 바닥에서 움직이지는 않고 있는데 처음에 제시하드리고 한 번 올라가고 다시 제 바닥에 나왔는데 한미사이언스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적 안 나오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한미사이언스가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위로 6.7%까지 상승했는데요. 현재 구간이 기존에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매물대 초입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물대가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던 자리나 아니면 매수에서 대다수의 시청자분들이 마이너스가 난 자리 초입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차 목표가를 제가 8만 원대를 제시해드렸는데 7만 9천 원부터 저항이 심해지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7만 7천 5백 원이 돌파하는 순간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단 제시한 가격보다는 6%대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좀 더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 수익 리뷰를 했고요. 제가 생방송 중에 문자나 유튜브로 종목 상담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이나 커피 교환권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채널 고정. 문자 보내주신 분들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507님이 홍프로님 감사합니다. CJ 10만 7천 원 20% 진단 부탁드려요. 아직은 좀 괜찮을지 않을까. 2683님이 H&M 매수 4만 8천 5백 원 비중 33% 홍프로님 도와주세요. 저는 사실 H&M은 공공연하게 말씀드렸는데 5만 원 이상은 노란톡에서는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은행 지분이 결국에는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노란톡으로 오시면 이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하나 25님이 믿고 보는 홍프로님 반갑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아마 2만 6천 5백 원인 것 같습니다. 비중 30% 너무 빠져버렸네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예전에 언급한 가격대가 14,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너무 올랐습니다. 그 부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19802님이 성우하이텍 20% 이 부분까지 일단 인사 나누고요. 종목 상담 문자를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19802님의 성우하이텍 7,830원 20% 샀는 시점에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되면서 공매도로 하락해서 다시 오르다가 갈 듯하다 안 가네요. 궁금합니다. 1차 반등 구간에서 자동차 부품주로서 사실 예전에는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 옆으로 붙어서 공장을 차리면서 되게 성장세가 높았던 종목입니다. 그게 7,8년 전 얘기고요. 사실 현재는 자동차 종목들이 크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OEM 부품 제작 업체니까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아자동차는 어차피 계열사라서 같이 하겠죠. 그리고 한국 GM에도 납품하면서 매출 다각화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좀 안 좋습니다. 그런데 1분기부터 지금 보시면 재무제표를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영업이 흑자전환 되면서 지금 모양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로 보게 되면 기존에 2020년에 영업이익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가 여러 가지 이슈도 있고 최근에 그리고 현대차나 반도체 영향이긴 해도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청자님 매수구가 7,830원이라서 조금 높으시긴 한데 비중이 20%면 지금 추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 위치상 밑에 하단 박수권으로 보게 되면 상단에 8,500원이 저항대가 되고 하단에는 지금 7,100원대가 지지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위치로 공매도 부분은 사실 대형주들은 거쳐야 되는 부분, 중형주도 어차피 저희가 셀트리온하고 몇 가지 종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형적으로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주가가 최근에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근에 8,000원이 안착하면 1차 목표가를 8,500원을 설정해드리고요. 추가로 돌파하게 되면 9,000원대를 설정해드리는데 제가 사실 어제 이 종목을 본 종목이라서 좀 길게 본다면 저는 위에 상단인 9,500원짜리도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은 어느 정도 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로 8,000원 돌파했을 때부터 신경 쓰시고 최종 목표가를 중기적으로 9,500원을 설정해드리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질문하신 1982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솔루스 첨단 소재 7아나 이아나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5만 2,000원 비중 20%, 2대1이 119 팬입니다. 대표님 꼭 부탁드려요. 솔루스 첨단 소재도 최근에 모양이 괜찮다가 중형주 쪽이 상승하는 종목들은 상승하지만 조금 지지부진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는 대표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동방하고 동박입니다. 노스볼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노스볼트가 지금 삼성 SDI랑 차기에 어떻게 협약하냐.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오는 종목들이 신흥 SEC하고 최근에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은 다른 못하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도 그 부분에 들어가고요. 오늘 아마 상신 EDP도 오른 부분이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매출 대비는 지금은 현재는 미래 성장 가치 때문에 조금 인정을 많이 받아서 시가총액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1조 5천억인데 매출이 그 정도 외형은 안 되는데 위치로 보시게 되면 차트 위치가 기존에 5만 5천 원이 계속 저항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월 달 고점도 5만 5천 원. 6월 달 고점도 5만 5천 원.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구가 5만 2천 원이니까 살짝 밀리긴 했는데 이 종목은 일단 기간 외국인 수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연기금하고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는 부분이라서 저항을 받는 것 같고요.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전체 추세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지만 5만 5천 원이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좋게 보긴 하지만 조금은 전기차 쪽에 노스볼트 관련 이슈가 나와야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5만 2천 5백 원이 돌파하면 1차 목표가를 5만 5천 원 그리고 2차를 5만 7천 5백 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사실 4만 9천 원대가 상당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4만 9천 원이 이탈을 하게 되면 종목이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조정을 염두해야 돼서 구간상은 5만 2천 5백 원이 돌파하면 이 종목은 저는 좀 짧게 대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노스볼트 관련된 뉴스가 이슈가 좀 커지면 바로 단기 급등하게 되면 저는 6만 원권이라도 만약에 간다면 차익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하나 이하나님께는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바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바로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여러분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톡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 오시면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도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제가 코스피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시총 상위주를 항상 띄워놓고 보기 때문에 시총 상위주가 안 좋으면 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종목 개수의 반씩 나누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요즘 매매 어떠셨어요? 별로 안 좋아요. 헛 웃으심이시죠? 헛 웃음. 지금 발음이 잘 안 나오는데. 최근에 시장이 좀 들쑥날쑥하죠? 네. 좀 약간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시장이 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코스닥이 오르긴 하는데 좀 지겹긴 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종목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부분별로 올라갔다 또 한꺼번에 조정졌다. 약간 신고가 나는 건 나는데 매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장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이시죠? 시청자님. SNS텍 매수가는? 3만 8천 원 30%. 매수하신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좀 좋아해가지고 여러 종목을 좀 샀는데 다른 것들은 좀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는데 얘는 좀 때를 놓쳐가지고. 제가 작년에 이 종목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놀란 게 제가 아마 4월달부터 이데일리에 출연했는데 1만 6천 원대에 제시해드리고 3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저도 5만 원 이상 갈지는 몰랐고요. SNS텍이 원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공정 소재 부품인 블랭크 마스크라는 게 원래 주적이고요. 비메모리 선단 공정용으로 이 종목 자체가 원래 펠리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1차가 끝났고 올해 2차 보통 연 단위로 개발하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EUV 노광장비의 관련주예요. 종목이 대표적인 게 2개입니다. 근데 SNS텍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종목은 실적이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시청자님. 이게 지금 SNS텍이 지금 시가총액이 7,100억인데 잠깐 재무제표 화면 띄워주시면 성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회사를 인정해 주는 거지 지금 보시면 800억에 110억밖에 안 되시죠, 보시면. 그러면 지금 아마 30배가 넘을 거예요. 80배네요, 작년이. 그래서 성장성을 갖고 보여준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차트를 자세히 보여드리면 하락 기조로 계속 내려왔어요, 시청자님. 그렇죠? 지금 제가 그려드리니까 아시겠죠? 네. 3만 5천 원이 돌파하면 제 생각에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4만 원을 돌파할지는 미지수일 것 같아요. 왜냐? 반도체 쪽에 원래 지금 고영이나 이오테크닉스나 여러 가지 상위주들이 있잖아요. 솔브레인도 있고 그 종목들하고는 실적 베이스가 좀 달라요. 그래서 EUV 관련 이슈가 나오면 4만 원까지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4만 원이면 일단 수익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3만 5천 원 돌파하면 저는 비중을 매수가 이상까지 가게 되면 저는 절반 이상을 줄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4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제가 손절가는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3만 8백 원, 3만 5백 원 자리가 이탈하면 재차 조정은 나올 거예요. 근데 회사의 성장성이지 실적이 뛰어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려드린 가격대로 보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답변 되셨나요? 3만 5천 원 넘는 걸 한번 시도를 한번 보시죠. 한 1, 2주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120선이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만약에 3만 5천 원이 넘어가면 저는 매수가 근처까지가 1차 목표가입니다. 네. 답변 되셨죠,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손절까지 생각하실 정도로 좀 고민도 많으셨을 것 같고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3만 5천 원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좀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상반기에는 내 속을 썩이는 종목들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하반기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요. 우리 청자님의 하반기 주식 대박을 기원하면서 하반기 대박나자. 이렇게 7글자 말씀해 주시면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하반기 대박나자. 조금만 더 크게 부탁드릴게요. 하반기 대박나자. 하반기 대박나자. 우리 청자님의 기운을 가득 담아서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우리 청자님의 대박 기원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유료 상품 당첨되셨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2주 정도 기다리시면 전화로 연락드릴 텐데요. 전화 꼭 받아주시고요. 활용 잘하셔서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상반기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 하반기에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정리가 먼저겠죠. 오늘도 홈플러님과 한 시간 동안 그러한 종목에 대한 고민을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은 023772-0256번이고요.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한 상담은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그리고 궁금하신 점까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상담 받으시면요.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리고요. 문자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햄버거 세트, 그리고 커피 쿠폰을 저희가 넉넉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반기부터 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내 스스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기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홈프로님의 비법이 담겨있는 USB를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요. 나는 정말 정말 필요하다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실 때 홈프로, 홈프로님의 성함 세 글자와 함께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USB 신청해 주시는 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3일 문자 체험권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당중에 문자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정말 소중한 체험권이니까요. 다들 그냥 멍하니 TV만 보지 마시고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지금 바로 문자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홈프로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볼게요. 홈프로님 나와주세요. 제가 이제 문자를 사실 종목을 많이 안 보내다가 3주 전부터 문자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수익이 꽤 많이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이제 문자를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게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이 안 좋게 되면 이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린 게 위지역 스튜디오가 한번 날라간 적이 있고 그리고 상승이 크게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AP 위성도 한 15% 정도까지는 최대 나왔는데 이 부분은 투자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본인이 잘하신다면 굳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 부분이 어렵고 하면 조금이라도 저희 노란톡이나 그런데 오시면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쩡님이 안녕하세요. 안녕이라고 하셨네요. 제이콘텐트리 5만 2,300원 15%예요. 계속 떨어져서 평단을 낮추는 게 맞을까요? 아님 그냥 내비둬야 할까요? 은어를 쓰셔서 저도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이제 계열사 관리 등 지주사죠. 그래서 영화, 방송 콘텐츠, 그리고 JTBC 관련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OTT 관련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OTT 쪽이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조금 바뀌면서 기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 이슈가 한 번 이렇게 확 불었다가 항상 뭔가 지금 OTT 부분이 조금 수면으로 내려앉으면서 이슈 자체가 좀 다운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수급을 보시면 최근 모양새는 조종 구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개인하고 외국인은 좀 매수를 하고 있지만 한 7, 8일째 기관 매도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로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가 52,300원이면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낮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장가 위치를 보시면 작년 연말부터 지금 5월달까지 거의 6월 초까지 상승한 건데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조종 구간이 맞고요. 추가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조종기로 들어간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옆으로 좀 수렴해가지고 추가를 하실 거면 저는 주가가 낮아진다고 추가하라는 말씀은 절대 안 드립니다. 왜냐? 추세를 변경했을 때 추가를 해야지 굳이 낮아지는 데 추가하다 만약에 이 종목이 4만 5천 원 밑으로 가게 되면 시청자님이 비중만 높아지고 대응하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저가를 갱신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4만 5천 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가까이 붙였는데요. 4만 5천 원 구간이 이탈을 안 하면 조금 지지받나 확인하시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현재 반등해야 될 구간이 11선까지 안착이 되려면 아마 4만 9천 5백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하단 안 깨게 되면 4만 9천 5백 원 안착 시 1차 목표가는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수가가 넘어가게 되면 은봉 상단이 5만 4천 원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만 4천 원을 가면 그 자리에서 추가 상승을 노리시든 아니면 위로 5만 6천 원대, 7천 원대를 보시드는 전략을 쓰시고요. 단 4만 5천 원이 깨지면 비중관리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지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제시해 드린 거니까 현재 위치에서 위로는 안착되는 부분 그리고 아래로는 4만 5천 원이 이탈을 하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쩡님에게는 햄버거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저희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주셔야 쿠폰을 나중에 전송해드리니까 꼭 확인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진 님이 두산중공업 2만 5천 5백 원 10% 부탁드려요. 두산중공업이 원전 때문에 최근에 올랐다 내렸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발전 설비와 담수 설비 그리고 원전, 건설 중장비 그래서 여러 가지 있고 또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괜찮았는데 최근 뉴스는 대형 가스터빈으로 해가 상용화를 하고 그리고 내년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풍력사업의 8멤바와트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을 국책과제로 선정을 받았다. 이게 최근 뉴스고요. 최근에 상승한 건 아무래도 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소형발전 원전에 대해서 미국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뉴스는 뉴스로만 봅니다. 최근 위치는 주가를 잠깐 보시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1만 3천 원에서 3만 원, 2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3만 원이 옛날에 상당히 저항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위로 반등을 하게 되면 저는 1차 목표가로 2만 7천 5백 원을 대응을 말씀드리고요. 2만 7천 5백 원이 이탈되면서 종목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하단에 직전 저점 자리인 2만 3천 원대는 이탈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2만 2천 8백 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자리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으로 올라갔을 때 2만 7천 5백 원을 시청자님이 매수가가 넘어가 되면 1차, 그리고 돌파가 되면 3만 원까지 제시해드리고요. 위치가 나쁘진 않지만 매수 진입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봉을 잠깐 보시더라도 지금 올라갔다 수렴할 때 아마 매수를 이 정도 자리에서 하신 건데 위치로 보게 되면 아주 나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간 외국인 수급은 꼭 시청자님께서 확인해 보시고요. 2만 2천 7백 원이 7백 원, 8백 원대가 이탈하면 이 부분이 되게 강세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조종기가 길어진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진 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확인 문자를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유튜브 상담을 해드렸고요. 문자 오신 분들 잠깐 인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754 님이 더워지는 날씨에 종목 상담해 준다고 감사합니다. KTNG 8만 6천 5백 원, 비중 20% 2분기 실적 안 좋아진다고 오늘 또 내렸는데 대응 어떻게 할까요? KTNG를 매수하셨으면 저는 이 부분은 좀 중장기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실적이나 그런 부분도 영향을 받지만 배당주 성격이 강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0862 님이 삼성전자 8만 2천 8백 원 매수함 최근 8만 4천 원이 돌파해야 상방향으로 간다는 말을 노란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383 님이 샵 3772번 3805 님이 한일사료 2천 5백 원 25% 여기까지 일단 인사드렸고요. 바로 전화상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 프로님 방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요즘 매매 어떠세요? 제가요. 공부를 하고 주식을 시작한 게 아니라 주식을 4월 20일경에 먼저 시작을 하고 이제서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식 공부라는 게 사실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씩 경험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어떤 종목이시죠? 엔투텍이고요. 제가 수식 시작하자마자 처음에 제가 사서 고점에 물려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 관련주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구매를 해버렸죠. 후회를 열... 이상한 표현이 나올 때 죄송합니다. 많이 하셨죠? 네, 네. 제가 갑자기 은어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엔투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를 볼 때 두 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로 시작했는데 문제는 반도체, 엔터, LED 갑자기 사업수가 늘어났죠, 시촌장님. 네, 네. 이러면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네, 네. 본업이 안 된다는 소리겠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악화로 엔터테인먼트하고 마스크 사업, 그리고 백신 사업으로 사업 다각화를 했다. 이거는 저희들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실 방송에서 이런 얘기해드리면 안 되는데 코로나 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유통, 모더나랑 유통 합의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지금 실적을 잠깐 제가 이 종목은 봐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종목의 대주주 지분율이 2.82%예요. 그러면 저는 15% 미만, 20% 미만의 종목은 지금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회사 입장에서는 저를 욕을 엄청 하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시면 지금 매출은 늘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시가총액 자체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시청자님. 다 빨간색이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할게요. 모더나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님 매수가로 보게 되면 반등은 2,500원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최근에 거래량도 조금 더 들어왔으면 좋겠고 한 번 반등이 나왔었잖아요, 4월 달에. 그런데 그 3,000원 자리가 매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코로나가 재차 부각이 되면 2,500원대에 안착되면 위로 저는 매수가 매도의 전략을 드리고요. 3,000원 때면 저는 사실 매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단에 직전 저점 자리인 2,000원이 이탈하면 이 종목은 손절 원칙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잘 손절은 말씀 안 드리는데 솔직히 회사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2,500원 돌파하면 3,000원부터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를 보시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말씀드렸고요. 은별 씨께 선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3,000원 돌파 깔끔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원하게 돌림판 한번 돌려볼게요. 네, 3,000원 돌파. 돌파 합시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 되게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이야기만 들어봐도 우리 시청자님 소실 최소화로 나오길 바라면서 선물은 햄버거 세트를 넣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로 선물 발송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려주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맞춤형 전략을 짜는 시간 저희 종목상담 119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번호 023772-0256번 문자 상담번호 샵 3772번 건당 100원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까지 다양한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나는 USB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USB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가 다섯 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홈프로님과 함께 종목상담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홈프로님 나와주세요. 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샵 3772번으로 홈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일단 여러 얘기를 해드립니다. 시장이 어떻고, 지금 상태가 어떻고, 종목이 어떻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니까 가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고 하면서 지금 공유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바로 문자상담 연이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8557님의 에이프로젠, MED. 사실 이 발음이 별로 하기 싫어서 2540원, 5%. 홈프로님 화이팅, 방송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상담 부탁합니다. 에이프로젠은 저는 사실 이 회사가 지금 에이프로젠이 종목이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나마 흑자전환에서 다행이긴 한데 여러 가지 실험에 대한 내용들도 많고 원자력발전소 특수보온 그런 바이오 사업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웃습니다. 그래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의 세계의약품 쪽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일단은 저는 매출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어하고 종목 자리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위치에서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지금 3종목이 아무래도 3개를 합병한다는 소문으로 한번 주가 부양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실적 개선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한번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2,540원이니까 아마 상승했을 때 따라잡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안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400원 구간이 안착이 되면 1차로 2,540원, 50원이 저항이 되고요. 강한 흐름이 되게 되면 2,7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로 보게 되면 분봉이 흐르고는 있지만 현재 위치에서 2,200원대를 종가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3일간 바닥이 낮아지지 않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반등이 나와서 2,400원이 넘어가면 1차 목표가 2,700원 초반권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직전 예정 고점의 매물대인 2,900원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557님께는 햄버거 쿠폰 세트 쿠폰을 보내드리고요. 바로 확인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91님의 우리 산업 3만 7백원 20% 손실이 큰데 상당 꼭 좀 부탁합니다. 예전에 5, 6년 전에 종목이 전기차 쪽에서 거의 대장주 역할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종목 자체가 그 당시에는 에코프로하고 우리 산업 같은 종목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충전 관련해서 한 7, 8년 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대장주였는데 최근에 왜 그런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상당히 업력이 있고 글로벌 고객사도 많고 전장 부품에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원 시스템하고 지금 모비스, 두원공조 이렇게 거래처인데 되게 괜찮은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자체하고 매출이 거의 지금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지금 그렇고 적정 평가입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종목을 보실 때는 매출이 증감이냐 하락이냐 성장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2018년을 정점으로 연간 매출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도 잠깐 보시면 코로나로 한번 급등을 했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2018년 이후로 주가가 오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반등이 나왔을 뿐이지 만약에 주가 자체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실적이 성장한다면 한번 반등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 위치에서 2만 7,500원이 돌파가 되면 상단 정도 보시게 되면 시청자님 매수가 부근인 3만 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일에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면 최종 목표가는 처음에 하락 기조로 강하게 밀렸던 3만 2천 원대를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의 하당가인 2만 4천 원이 2만 4,500원이 이탈하게 되면 종목이 조종기가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0291님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저희에게 바로 확인 문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스피드 상담을 많이 해드렸고요. 금일 관심 종목을 보기 전에 채널 고정. 사실 시장이 제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시장이 좀 묘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오르는 종목은 오르지만 지금 되게 무거운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바로 8시 5분부터 여러분을 모시고 7월을 빛낼 종목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뭐 시간에 못한 종목도 오시면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입정하실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참여 방법은 포탈 사이트에 종목상담 119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의 마스코트 아름다운 은별 씨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시면 제 얼굴이 나오고 그 밑에 지금 방송 예정이라고 방송 입장이라고 깜빡깜빡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시 5분부터 시작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장이 지금 힘든 만큼 최대한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을 상담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방송 끝나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주는 사실 저도 지금 고민하다가 종목이 제가 생각한 게 하나가 올라 버려서 급하게 좀 바꿔서 나왔습니다. 오늘 종목은 SK네트워크입니다. SK네트워크는 원래 렌터카하고 자동차 경정비 그리고 카비즈 사업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방 가전, 환경 가전, 렌털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커힐 호텔을 운영하는데 호텔은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중국의 지금 북방동업이라는 회사에 자녀 투자 원금하고 이자가 회수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납니다. 그런데 단기성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참고 자료로 쓰실 분이고요. 최근 이슈는 삼성전자와 MOU 하면서 대형 가전 쪽에서 렌털 사업을 본격적으로 더 진출할 겁니다. 그래서 삼성하고 했기 때문에 삼성이 직접 안 하고 렌털 MOU 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슈는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적 성장에도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6070원에 마감했는데요. 5990원에서 6070원까지 관심 매수권으로 보시고 1차 목표가를 위에 정고점 돌파인 6700원대를 보시고요. 하단에 5650원이 이탈하면 여러분께서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조금 차분하게 보실 분들은 20선을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 두시고 보신다면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까지 말씀드렸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방송에 오시게 되면 많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서도 저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하셔도 되고 샵 3772번으로 홍프로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드리고 저는 이제 좀 이따가 온라인 무방에서 찾아뵙고요. 마지막 인사는 은별 씨께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홍프로님과 함께 즐거운 한 시간 유익한 한 시간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USB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지 당첨자분들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분들 5분이 계시고요. 핸드폰 번호 뒷자리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당첨됐다 하셨으면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여러분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봤는데 내일도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6월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7시에 찾아오니까요. 생방송 꼭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 내일 만납시다. 여러분들 안녕!